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 활동이 이렇게 빨리 된다나요 아 너무 말이야 진짜 야 근데 저희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영환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캐럿들의 함성소리를 또 네 소중함을 또 알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잖아요 이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성적과 결과를 보면서 아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아마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사랑을 받으니까 정말 맞아요 행복하더라구요 이번 활동 정말 참 우리가 좀 느끼기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캐럿들과 함께하는 이 음악방송 정말 얼마만인지 멤버들이 항상 저희는 활동 때 정말 피곤한 스케줄인데도 너무 힘을 내서 잘 맞췄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콘텐츠도 그렇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반응도 너무 좋았고 캐럿들의 반응도 너무 좋았고 아유 막 자꾸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 죽겠구만 뭐가 미안해 그거 괜찮아요 그냥 저희는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제목을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근데 디에티 형이 들고 있는 게 맞아요 선물을 좀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오신 평창 오신 캐럿들께 이런 선물도 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물 세트 선물 모두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맛만 하지 핫 선물 세트죠 핫과 선 세트 맞습니다 쥬씨도 다 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쥬씨 어제 독임의 아이디어였잖아요 쥬씨요? 네 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관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저희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 네 맞아요 진짜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이거 하다마다 이게 다 수작업이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프로듀를 만나는 것인 만큼 저희가 선물을 잘 해드리려고 맞아요 직원들도 밤새 다 같이 해주시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자꾸 이제는 미안하다는 채팅창 그만 올려요 네 이제 그만 올려요 오 가리스마 그만 올려요 오 승관 맞으러 갑니다 맞으러 갑니다 맞으러 갑니다 두 순간이요? 조금 미안해 저희가 근데 이제 활동은 끝났지만 그렇죠 귀걸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또 콘서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주도 안 남았어요 네 3주도 안 남았어요 네 네 열심히 해서 해야죠 그럼요 콘서트 말고 또 뭐 할지 저희가 이제 월드 투어 나가기 전에 정말 이제 또 패럿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뭐 하시든 뭐 하시든 뭐 하시든 뭐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정말 올해는 역대급 스케줄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활동을 한 3주 4주 데뷔 때처럼 한 8주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게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하고 싶어요? 아 할 수 있으면 하죠 하고 싶어요? 응 하고 싶죠 근데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근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패럿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적어져 진짜 현실적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2주 지나면 사전 녹화도 없어진 팬들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실제 보는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할 게 진짜 많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다 자주 보기 위해서 준비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3주 뒤에 있을 콘서트가 너무 기대가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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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또 핫도 보여드릴 수 있고 하트 해요? 하트 당연히 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 그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겸손했는데 그건 조금 겸손했는데 이건 조금 겸손했는데 어차피 그냥 앞에 엎드려 뻗치고 돼 그러다가 리스트 달리거든요 아무튼 우리 민규 형이 오늘 무대에도 멋있게 도입부 멋있던데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인가 남친이잖은 또 아니야 그 상태로 좀 더 있어 안성해 잘하고 있어 네 우리 정환이 형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활동 재밌게 했고요 이따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기 부위라고 여기서 너무 많아 네 활동 잘 끝난 소감마다 자기 부위라고 했지 재밌다 활동 종료기름 밥 밥 밥 밥이 나 먹자 네 오늘 밥 밥 기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리 안 하시나요 이제 왜냐면 캐럿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곱소입니다 아 곱소 곱창소 곱창소 주니까 준비하실 분들 준비하시고 네 뭐 이따가 보죠 보죠 강화하려는지 보죠 소감이 소감이 11시에 곱소한다던데 오늘 어때요? 막방 이제 끝났는데 캐럿들 땡큐 야 진짜 잘 밀고 나간다 땡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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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제가 핫 뮤비를 처음 봤을 때가 진짜 이번 활동은 진짜 대박 나겠다 이런 촉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고 뭔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너무 이번 활동은 좀 감사한 활동이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캐럿 분들의 순간들이 많이 소중해하는 걸 느꼈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도 솔직히 캐럿들이 너무너무 노력해줬고 너무 잘 알고 있고 맞아요 저희 총 200만 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바티영아 사고 이런 걸 다 진짜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도 정말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굿 정말 캐럿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지금 있다 굿 이런 말이 좀 과하렴 네 뭐 솔직히 오늘 일을 못한 게 이게 뭐 저희한테 전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요 신경이 안 써요 네 활동을 효과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추억도 쌓았고 맞아요 또 목적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마지막을 아쉽게만 끝내지 말고 네 보람있게 오늘 보람있게 저희는 저희가 최고인 걸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알아요 다음에 다 쓸어 담자 다음에 바로 다 쓸어 담으면 되지 자 그럼 우리 단체 하트를 할까요? 오케이 단체 하트 단체 하트 이렇게 약간 이어서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저번 활동 대자비인데 저번 활동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 거야 땡 캡처 타임 그럼 안 들어요? 난 여기는 어떻게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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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야 자 캐럿들 캡처 타임 캐럿들 고마워요 랄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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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이 형 자세 보여요 지금 정환이 형 디지털 팔도 올려 어 형 총속도 올려 왼팔 형 그렇지 코끼리 코도 올릴 거 같아 그렇지 하나 둘 셋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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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는데 끝이 아닌 아직 할 게 맞고 고생할 게 맞기 때문에 또 끝을 때 만나잖아요 우리 콘서트에서 만나요 예 너무 기회가 많이 됩니다 재미겠네 콘서트뿐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빨리 돌아올게요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쌤 팀이었습니다 쌤 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